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7일이고 수치해석학 및 C++20 표준의 네번째 동영상으로 C++ Workhorse Pattern 3. SDD Tuple 화면 출력 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 Workhorse Pattern을 완성하겠습니다. C++20의 컨셉트가 도입되었는데 저의 영문 채널에서 이 링크를 더블클릭해보면 C++20 표준 컨셉트라는 동영상 재생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제가 12개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12개의 동영상은 C++20 표준의 컨셉트에 대한 동영상만 별도로 찍은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처음 찍을 때가 2019년 9월이고 C++20 표준이 최종 결정된 것은 2020년 2월 3월 달에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6개월 전에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 C++ Programming Language 20 Standard 여기에서 18번 에피소드부터 25번 에피소드까지 총 6개의 컨셉트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클릭해보면 The Programming Language C++20 Standard 동영상 플레이리스트가 나타나고 여기 보면 18번 동영상부터 내려가 보면 25번 동영상까지 컨셉트에 대한 튜토리얼을 총 6개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한글 채널에서도 컨셉트에 대한 자습서 동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찍을 테니까 계속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 Workhorse 패턴을 완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리즈의 이전 동영상에서 1번 동영상, 2번 동영상, 3번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과정하에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찍습니다. 이 시리즈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03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더블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여기 보면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이 있고 여기에 03 이 링크를 더블클릭합니다. 여기에서 Show in 폴더를 누르고 압축을 풀고 이 폴더 이름을 04 이렇게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Numerical Analysis 이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 Visual Studio Code를 엽니다. 그 다음에 작업 폴더 Numerical Analysis를 열고 이 4번 폴더에 보면 Workhorse Cpp 파일이 있고 Talk Platform, Workhorse HPP 이 파일이 있고 Templat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그냥 빔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이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Copy하고 이 폴더를 다시 선택하고 Paste 이렇게 보면 이게 파일이 복사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WKP17 이렇게 쓰겠습니다. WKP17이라는 것은 Workhorse 패턴 C++17 패턴을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레이트는 닫아버리고 두 개의 파일만 열었습니다. 컨트롤 B 하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Talk Platform, Workhorse.hpp 이 파일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 보면 네임스페이스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거를 Type 익스텐션 이렇게 제가 바꾸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익스텐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Type 익스텐션 이렇게 바꾸고 Talk Platform Type 익스텐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TTE는 Talk, Play, Fun Type 익스텐션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 내려가 보면 Workhor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하고 Talk, Play, Fun Workhorse 라는 뜻에서 TWH를 쓰고 Talk, Play, Fun Workhorse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하고 Talk, Play, Fun Type 익스텐션 이렇게 하고 Type 익스텐션 이렇게 엘리아스를 하나 만듭니다. Template Type Name ARG Types 이렇게 하고 Return 값은 Void 이고 Process Arguments 이런 함수를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Arg Types Powering Reference 이고 Ellipsis Args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 Args는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버립니다. 여기에 Template 이렇게 하고 Type Name Workhorse Type 그 다음에 O로 Ellipsis 하고 Indices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Void Drive Workhorse 이렇게 하고 Workhorse Type을 여기다 붙여놓고 Forwarding Reference 에 Workhorse 이렇게 하고 TTE TTE 를 사용합니다. TTE Typed Sequence 이게 있고 이 Indices 를 보냅니다. Indices 를 이렇게 보내고 이거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 Block 을 만들고 이 함수를 호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호출 하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함수는 argument 인수가 parameter pack 입니다. 그래서 parameter pack 을 보내야 되는데 이 Workhorse 인스턴스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거는 lambda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수를 보내는데 Workhorse 에다가 인수를 보냅니다. T T E T T T E는 type extension 이입니다. 여기에 index T 이렇게 하고 INDекse 이즈를 여기에 보내는데 이 자체가 Workhorse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type E이기 때문에 개체를 보내야 합니다. 개체를 그 다음에 이 워크호스 전체가 함수고 이 함수의 반환값을 아규만치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규만치는 파리미터 팩을 받기 때문에 이 자체를 파리미터 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워크호스는 함수 또는 람다이고 반드시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값의 데이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환값이 보이드 형식만 아니면 됩니다. 나중에 또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 워크호스에 대해 속박 조건을 지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워크호스에 속박 조건을 또는 구속 조건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브 워크호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템플레이트, 타이프 네임, 엘리먼트, 타이프스 이렇게 하고 보이드, 프린트, 터플 이렇게 하고 컨스턴트, sd, 터플, 엘리먼트, 타이프스 이렇게 하고 이게 파리미터 팩이기 때문에 파리미터 팩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LValue 레퍼런스에 터플 이렇게 함수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텍스 피얼, 이 컨스텍스 피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오토, 사이즈 이렇게 하고 사이즈 오브, 엘리먼트, 타이프스 이렇게 하면 이 엘리먼트 타이프스의 개수가 사이즈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토, 워크, 호스라는 람더를 하나 만드는데 이 함수 파리미터 터플을 LValue 레퍼런스로 캡처합니다. 이렇게 캡처하고 오토, 인덱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란다입니다.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쓰면 안됩니다. LValue 레퍼런스 또는 Cowarding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컨스텍스 피얼, 오토, 인덱스를 꺼잡아내는데 TTE, Type Extension, 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Extract Value라는 함수를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std, cout, 터플에 이 터플에 각각의 원소를 출력합니다. std, get, 인덱스하고 터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쉼표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Workhorse는 반드시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return 0 아무 값이나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Workhorse를 만들었고 이제 Drive Workhorse를 호출해야 합니다. Drive Workhorse를 여기에서 호출하는데 이 Workhorse를 인수로 전달하고 TTE,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MakeTypedSequence, T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 인수 개수 터플의 원소 개수를 여기다 보내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고 이 전체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printTuffle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반환값이 없으니까 void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void, test, print, tuple 이렇게 하고 sed, tuple, tuple, tuple을 하나 만드는데 1, 21.0분의 7.0 그 다음에 더, 프로그래머 이렇게 tuple을 하나 만들었고 이제 이 printTuffle을 부르는데 이 printTuffle은 Workhorse 네임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TWH를 Workhorse 네임스페이스에 엘리아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TWH에 printTuffle하고 tuple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명령줄 프롬트를 열고 dir, cd, 004, Workhorse 폴드로 들어가서 clang++, sdd, c++17 표준을 사용합니다. wkp17.cpp, 그 다음에 ltvboc.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 clsc 이렇게 보면 tuple이 1, 3, 더 프로그래머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uple을 표시할 때 앞에 중관로, 뒤에 중관로 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std, cout 중관로를 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if constexpeer 이 index 값에 더하기 1한 값이 이 size와 같지 않다면 std, cout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아래로 내려 여기에서 std, cout 하고 중관로를 이렇게 닫습니다. 여기에 란다 워크호스의 캡처 클로즈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tuple만 캡처했고 이 size는 이 란다에서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워크호스 란다 속에서 이 사이즈에 액세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캡처를 안 했는데 c++에서 constexpeer 이렇게 value는 매크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confile time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되면 이 란다 속에서 이 사이즈를 캡처하지 않아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처럼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합니다. clsc 이제 우리 tuple이 이쁘게 출력되었습니다. 이게 21이 아니고 22입니다. 다시 한번 빌드해보면 22분의 7이 근사적으로 원주율입니다. 물론 tuple을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워크호스 패턴의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extract value 함수는 이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여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drive 워크호스에서 우리가 make typed sequence 를 사용했는데 이 make typed sequence 이 함수는 함수가 아니고 데이터형은 이 동영상 세 번째 동영상에서 make typed sequence 이 데이터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빼먹어버리면 다음 동영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